야근을 자청했습니다. 어딘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. 팔순의 할머니도 밤을 지새우게 하는 마음의 비타민입니다. 어젯밤 야근조가 만들어 놓은 과자가 한 덤입니다. 포장반의 베테랑 일꾼 이원녀 할머니 바빠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. 마음만큼 푸짐한 선물입니다. 자 이제 이원녀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요? 이거 담은 거 봐. 많이 씩 담았지? 네. 이거 또 혼날 것 같은데. 넉넉히 주고만 씩은 할머니의 그 마음. 누가 맡겠습니까? 최고령 할머니 두 분도 어김없이 출근하셨습니다. 내 할머니 사야 보니까 돈을 버는 게 더 좋겠어요. 버는 건 어렵고요. 쓰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. 자식들이 더 오면 더 오면 거 쓰면 되니까. 돈을 버는 게 더 오면 되니까.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. 못 썼다고. 못 썼다고. 못 썼다고. 못 썼다고. 왜. 하일만에 영업 한번 해보네. 김영순 할머니 많이 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. 많이 살리네요. 김영순 좀 많이 사주세요. 아침부터 출고할 물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갑니다. 대한민국 맛에 있습니다. 왜 대한민국 맛에 맞추세요? 오늘은 썬 맛에 이거는. 오늘 닦으려면 큰일났네. 콧대셨나봐. 네? 아이고 싶어. 오전 6시부터 돌리기 시작한 기계가 5시간 만에 멈췄습니다. 그런데 권탁할머니, 남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. 이거 가르다 붙여서 조금만 내려도 되는데, 깨끗한 거니까, 그지? 아, 그게 10시예요? 이게 10시예요. 아우, 한 종지는 되겠는데요. 두루두루 솜씨 좋은 이화자 할머니. 오늘은 휘밥을 묻힐 조총과 엿을 배합합니다. 할머니, 손은 언제 다치셨어요? 아이고, 그렇게 다치고도 할머니는 한 손 내려놓을 줄을 모릅니다. 아이고, 내게 주어진 일이고, 또 나는 너의 거나 내 거나 내가 그렇게 해. 이렇게 하기가 싫어서 그냥 나 주어진 일 내가 하느라고 그러지. 할머니 평생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죠. 또 먹어, 또 먹어. 안녕. 더 주실 거예요? 진짜요, 이게? 뭔데요, 이거? 아, 아까 그녀시네요. 네, 버려질 뻔했던 물엿 한 덩어리의 대변신입니다. 어머니, 이거 먹으니까요, 자꾸 옆에 이거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? 잘 치는 거? 맞아. 또 못 먹게는 하고 또 그러나 봐, 나이 있어. 밥만 끓여봐, 내가 먹지. 밥 먹여봐. 젊은 사람들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. 스트레스도 많고. 우리 어머니의 식장생활이 어떤 거 같아요? 나는 좋아. 지금 애들이 철물러고서 그러지. 나는 정말 너무 늙어서 이 직장을 잡아서 그런가. 너무 늙었고 기쁘고 좋아요, 나는. 앞으로 한 30년 더 하시면 되겠네요. 몇 살이요? 110살이셔? 110살이 넘어요? 110살? 어머니, 그때 제가 100살 넘을 때 또 촬영하러 올게요. 버려, 버려. 어쩌보고 앉았나 보러 와. 쉽지 않는 그 열정.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이길 기원합니다. 어머니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. 복 많이 받고 선언니 잘되길 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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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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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속에 불편한 듯 보인데로 마음속 가득 사랑 있는 눈부신 우리의 추억들 영어라고? 영어? 영어? A, B, S, A, F, G, H, A 한과 좀 많이 주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남는 유익금은 시민 여러분께 시사하겠습니다 안 지키실 것 같은데 정말 도래가 주실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지켜